전라북도 정읍군 이만면과 전라남도 장성군의 경계가 있는 갈제라는 곳에 가래바위 또는 미남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있답니다. 이 바위는 고개 밑에서 보면 마치 오른쪽 눈이 일그러진 것 같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요. 과연 이 신기한 바위에는 어떤 옛 이야기가 녹아있을지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바위로 돌아간 여인 조선왕조 성종 임금때의 일이랍니다. 전라남도 노령산맥 갈제라는 곳에 주막집을 차린 안씨 내외가 살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안씨 부인이 태몽을 꾸었지요. 주막 뒤편에 있는 가래바위를 휘황찬란한 구름이 에워싸더니 열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처녀가 구름 속에서 걸어나와 안씨 부인을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안씨 부인은 꿈이 너무나 황홀하여 잠을 깨었지요. 그 뒤 부인은 아기를 뱉답니다. 남편은 아기가 가래바위에 전기를 타고 인태되었다고 몹시 기뻐하였어요. 열 달을 채우고 안씨 부인은 어여쁜 딸을 낳았답니다. 남편은 이름을 가래라고 지었지요. 가래는 점점 자라면서 꿈속에 나왔던 처녀처럼 빼어나게 예뻤답니다. 가래의 아름다움은 갈제를 오가는 숱한 선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가래의 아름다움에 넋이 빠진 장성현감은 가진 수단을 써서 가래를 그의 첩으로 만들었답니다. 가래에게 푹 빠진 장성현감은 고우를 다스리는 일에 소홀해졌지요. 뿐만 아니라 나랏돈까지 마구 써버렸어요. 장성현감이 갈제의 처녀에게 정신이 홀려서 공금을 죄다 써버렸다더군. 그따위 현감은 당장 볼길을 쳐서 귀양을 보내야지. 백성들의 원성이 커지자 조정에서는 암행어사를 내려보내어 장성현감을 다스리기로 하였답니다. 어사가 장성고울에 내려온다는 소문을 듣고 장성현감은 걱정이 되어 곧길을 끊고 눈물을 흘렸지요. 이 모습을 보고 가래가 안심을 시켰어요. 사또은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마시고 음식을 드셔요. 네가 어사의 주궁을 어찌 맞겠느냐? 글쎄 염려 마셔요. 가래가 하얀 이를 드러내고 살짝 웃으며 말았어요. 장성현감은 가래의 너무나도 예쁜 모습을 보고 잠시 근심을 잊었답니다. 어사가 이웃고울에 닿았다는 소문을 듣고 가래는 청상과부처럼 소복을 하고 그녀의 나이 어린 조카 딸을 데리고 이웃마을의 주막집으로 가서 어사가 오기를 기다렸지요. 어느 날 가래의 짐작대로 어사가 그 주막에 머물게 되었답니다. 가래는 물동이를 이고 어사가 보는 앞에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였어요. 어사는 소복한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에 첫눈에 반하여 정신을 빼앗겼지요. 참다 못한 어사는 가래의 조카 딸을 불러 소복한 여인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답니다. 조카 딸은 가래와 미리 말을 맞추어 놓아 어사에게 스스럼 없이 말하였지요. 제 언니인데요. 형부가 세상 떠난 지 3년이 되었어요. 어사는 조카 딸을 심부름시켜가며 한밤중에 가래를 자기의 방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하였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가래가 서글픈 목소리로 이마를 찡그리며 말하였지요. 이 몸이 비록 시골의 천한 안학래이나 어사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앞으로는 딴 남자에게 결코 정을 주지 않을 것이오요. 그러하오니 어사님의 성함을 제 팔뚝에 묵으로 새겨주세요. 뒷날 표족으로 삼을까 하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어사는 망설이지 않고 가래의 팔뚝에 바늘의 먹물을 찍어 자기의 이름을 새겨주었어요. 그런 후 어사는 장성 동헌으로 들이닥쳐 장성 현감과 가래를 잡아들이도록 어사 출도 명령을 내렸지요. 장성 거울은 어사 출도로 떠들썩 하였어요. 으흐 어린 계집품에 놀아나던 장성 현감도 이젠 끝장이군. 누가 아니랜가 백성은 본채 만채하고 나랏돈을 축내 가면서 잘 놀더니 꼴 좋게 생겼군. 그러나 어사는 붙잡혀온 가래를 보는 순간 그만 까무라치게 놀랐답니다. 결국 현감과 가래를 벌주지 못하고 임금의 명을 거역하고 말았지요. 어사의 이와 같은 일이 조정에 알려졌어요. 조정에서는 비밀리의 선전관을 내려보내 어사와 가래의 목을 베도록 하였답니다. 어사와 가래는 조정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선전관이 오는 줄도 모르고 사랑을 속삭였어요. 어느 날이었답니다. 어사와 가래가 함께 있는데 선전관이 뛰어들었지요. 역적보다 더한 어사는 어명을 받아라. 선전관이 어사의 목을 쳤답니다. 그리고 나서 가래를 꾸짖었지요. 너는 고을 형감을 유혹하여 구렁텅이에 빠뜨리더니 조정에서 내려보낸 어사마저 망친 여우같은 계집이구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선전관이 칼로 가래의 얼굴을 내리쳤어요. 그때였답니다.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더니 큰 바람이 일었어요. 그리고 허공에서 여인의 으스스한 통곡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리고 분명히 얼굴에 칼을 맞은 가래가 현장에서 사라지고 그곳에는 흘린 피만이 흥건히 괴어 있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가래바위의 오른쪽 눈 부분은 칼에 맞은 것처럼 갈라졌다고 한답니다. 밤나무와 밤절 조선 인조 때의 일이랍니다. 충청도 연기의 금병산 기슬계는 절이 있었지요. 절 주위에는 아름드리 밤나무가 우거져 있었어요. 어느 해 여름 한 스님이 이 절에 와서 지내었지요. 절에 온 첫날 스님은 저녁 예부를 드리기 전에 밤나무 숲을 거닐었답니다. 이파리가 무성한 밤나무들을 찬찬히 살펴보던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이상하구나. 왜 밤나무에 밤송이가 달려있지 않은 것이지? 한두 그릇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밤나무가 그렇잖아. 스님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마침 마을 사람이 지나가자 그를 붙잡고 물어보았지요. 여기 밤나무들은 어찌하여 밤송이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이 대답하였어요. 저희들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밤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산신령을 노하게 한 적이 없는데도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 밤나무를 보고 화초 같은 밤나무라고 비웃기도 한답니다. 스님은 절에 돌아와서도 밤나무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밤나무라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스님은 부처님께 예보를 드리며 이렇게 빌었답니다. 밤이 열리지 않아 이곳 사람들은 밤맛을 보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마을인데 밤이라도 실컷 까먹어야지요. 부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밤나무에 주렁주렁 밤송이가 달리게 해주십시오. 스님의 기도를 부처님이 들으셨는지 잠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님의 눈앞에 갑자기 밤나무 숲이 펼쳐지더니 부처님이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껄껄 웃으며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예보를 드리던 스님은 눈을 비비고 앞을 보았지요. 그러나 이미 밤나무 숲도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이상한 일이네. 어찌하여 갑자기 밤나무 숲과 부처님이 보였을까?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예불이 끝나자 법당에서 나왔답니다. 곧장 밤나무 숲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스님은 밤나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세상에. 밤나무마다 밤송이가 주렁주렁 달렸잖아.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스님은 자기 눈을 의심해 다시 한 번 밤나무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파리만 무성하던 가지마다 밤송이들이 그등 매달려 있었지요.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먹을 것이 부족한 마을 사람들이 밤이라도 실컷 까먹게 해달라고 하였더니. 스님은 감격하여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밤나무 숲을 정성껏 가꾸었어요. 그리고는 밤송이가 잘 열리기를 기다렸지요. 가을이 되자 밤나무들에는 가지가 휘어지도록 잘 익은 밤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스님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밤을 땄지요. 밤농사는 풍년이었어요.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주먹만한 밤을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고도 밤이 많이 남아 절 곳간에 가득 저장해 놓았지요. 그해 나라에서는 큰 난리가 났답니다. 이 과리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해 버렸지요. 인조는 그 전에 피난길을 떠나 신하들을 데리고 충청도 공주로 향했답니다. 인조 일행이 충청도 연기의 금병산을 지날 때 날이 저물었어요. 이들은 금병산에 있는 절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하였지요. 인조 일행이 들이닥치자 절은 발칵 뒤집혔어요. 스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하였어요. 임금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야단이 났네. 우리 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없는데. 주지 스님이 울상을 지었답니다. 그때 밤나무 숲을 돌보는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말하였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절에는 맛있는 밤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밤을 좋아하실까. 다른 과일이 없으니 그거라도 바치도록 합시다. 스님은 곶간에서 밤을 꺼내 구워 인조와 대신들에게 바쳤지요. 인조는 대신들과 밤 한 개를 까먹더니 탄성을 내질렀어요. 오, 이 밤이 참으로 달고 맛이 있구나. 천하 별미야. 곁에 있던 영의정 이원익이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소신이 80 가까이 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밤은 처음 먹어봅니다. 인조와 이 원익을 비롯한 대신들은 밤 맛에 흠뻑 빠졌답니다. 서로 경쟁이나 하듯 밤새도록 밤을 까먹었지요. 그러자 바빠진 것은 스님들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장작불로 밤을 굽고 다른 한쪽에서는 솥에 밤을 찌었지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스님들은 즐거웠어요. 임금님과 대신들이 밤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다음 날 인조 일행이 떠날 때 스님들은 임금님과 대신들을 위해 밤 몇 가만히를 실어보내었어요. 그 뒤 이괄의 난이 진압되어 충청도 공주로 피난을 떠났던 인조가 한양으로 무사히 돌아왔지요. 어느 날 인조는 조정회의에서 영의정 이원익에게 말하였어요. 영상대감, 영기 땅 금병산에 있는 절에 큰 상을 내려야겠소. 이원익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절에 큰 상을 내리시겠다니요. 어인명이십니까? 인조가 호통을 쳤지요. 영상대감은 나보다 밤을 많이 까먹었으면서 그 절을 까맣게 잊으셨소. 피난 갈 때 하룻밤 묵었던 절 말이요. 아하, 그 절이요. 소신이 깜빡하였습니다. 인조는 절에 큰 상을 내렸고 이때부터 그 절은 밤절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밤절은 현재 없어졌지만 절이 있던 지금의 연기군 금남면 영대리의 작은 마을은 밤절이라 불리고 있답니다. 보물을 지키는 귀신 전라도 어느 고울에 조야 누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사람이 우둔하고 또 낭비하는 버릇이 있어 툭하면 논밭을 팔아 돈을 물쓰듯 하였답니다. 이웃에 사는 이복 동생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았지요. 그러자 동생은 형이 농과 밭을 파는 족족 몰래 사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형에게 돌려주려 하였지요. 너희의 마음은 곱구나. 그러나 부모님 재산을 지키지 못한 내가 무슨 낯으로 땅을 돌려받겠느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형 조야 누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땅을 계속 팔아 이제는 땅도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동생은 한 가지 결심을 하였답니다. 이젠 할 수 없구나.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리자. 땅을 형님 앞으로 두고 가면 어떻게든 사시겠지. 나는 아직 젊으니 어떻게든 살 수가 있어. 동생은 남몰래 새벽같이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형은 깜짝 놀라 서둘러 동생이 갈만한 곳을 찾았지만 헛일이었지요.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동생을 고생시키는구나. 그제야 형은 지난 일을 뼈저리게 니우치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맹세하였어요. 한편 동생은 가족들을 이끌고 집을 나와 며칠을 걷다가 외딴 집을 발견하였어요. 시골에서 보기 드문 큰 집이었으나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았는지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먼지와 거미줄 투성이었지요. 혹시 팔려고 내놓은 집인가? 동생은 그 집을 사려고 마을로 내려와 집 주인을 찾았답니다. 그러나 집 주인은 뜻밖의 말을 들려주었지요. 그 집은 귀신이 나와서 사람이 들기만 하면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그냥 드리지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원망은 마십시오. 한사코 집값을 받지 않겠다는 주인에게 동생은 적은 돈을 주고 집문서를 받았답니다. 동생은 마을에 방 한 칸을 얻어 아내와 자식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 그 집으로 갔답니다. 만일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만은 화를 피하게 하자는 생각이었지요. 집안을 치우니 그야말로 좋은 집이었어요. 귀신만 안 나온다면 참으로 좋겠는데? 날이 저물자 동생은 등잔불을 밝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혹시 귀신이 나타난 게 아닌가 하여 바람 소리만 스쳐도 머리카락이 쭈뼛 타였지요. 피곤해서 온 몸이 풀어지는 것 같은데도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귀신은 무슨 귀신? 괜한 소리지? 동생은 마음을 조금 놓으며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때 사뿐사뿐 발자국 소리가 났답니다. 홀커니 귀신이 정말 오는가 보구나. 동생은 정신을 바짝 차렸답니다. 가슴은 마구 방망이질 쳤지요. 발자국 소리가 방문 앞까지 와서 먹더니 다시 뜰로 내려가고 안에 누구 있더냐? 하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이제야 우리가 찾는 사람이 온 모양입니다. 그러자 육중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아까 그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드르륵 방문이 열렸답니다. 성큼 안으로 들어서는 발의 임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귀신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그 옆에 서 있는 12,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은 그래도 사람과 비슷하였어요. 소년을 이끌고 온 귀신은 키가 천장을 뚫고 나갈 듯하고 시빨건 눈은 등잔불처럼 빛났답니다. 그대는 귀신인가? 동생은 용기를 내어 물었답니다. 어째서 이곳에 나타나 죄 없는 사람들을 해치는가? 그런 게 아닌데 나는 보물을 지키는 귀신이요. 사람들에게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나타나면 그때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기도 전에 기절해 죽고 말았소. 그런데 당신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걸 보니 착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오. 그러니 더욱 보물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소. 귀신은 차근차근 말하였어요. 귀신의 태도와 말투로 보아 거짓이 아닌 것 같았지요. 보물이라고? 그 보물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귀신은 동생을 데리고 나오더니 소년에게 일렀답니다. 이 여름께 보물이 있는 데를 알려드려라. 소년은 안체 대청마루 가운데에 주춧돌을 가리켰어요. 바로 이 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뜻하지 않게 횡재를 하는 게 아니오. 사양하겠소. 아무 뜻도 없이 남의 재물을 갖는 것은 좋지가 않소. 귀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껄껄 웃었답니다. 역시 당신을 잘 만났구려. 자칫 사람을 잘못 만나면 큰 재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그르칠까 봐 은근히 걱정을 하였소. 내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소. 그 재물 가운데에 얼마를 써서 이 소년의 조상을 위한 사당이나 고쳐주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귀신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동생은 그야말로 귀신에 홀린 듯이 어리둥절하였지요. 아마 후손이 끊긴 어느 큰 부자가 한위되어 제사 남아 지내달라고 부탁하는 모양이군. 동생은 이렇게 짐작하고 주춧돌 밑을 파보았어요. 정말로 그곳에서 수만 양이 든 항아리가 나왔답니다. 동생은 그 돈으로 집 뒤의 허물어진 사당을 고쳐 짓고 큰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내 마누라가 최고지 옛날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슬아의 삼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결혼을 해서 한 집에서 살았지요. 초가을의 어느 날 마당에서 새 며느리가 두부를 만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웃집에 놀러가고 시아버지는 사랑방에서 비스듬히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새 며느리는 무슨 얘기인지를 재미있게 하며 두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답니다. 시아버지는 심심해서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지요. 마침내 순두부가 만들어졌어요. 순두부를 보자기에 싸서 여미고 너를 깐 다음에 묵직한 맷돌을 얹어두면 물이 빠져 두부가 되는 것이랍니다. 이때 나무참을 지고 큰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큰 며느리는 바가지에 순두부를 가득 담아 양념을 하고는 이것 좀 잡수세요 하고 제 남편에게 갖다 주었지요. 큰아들이 어떻게나 그것을 맛있게 먹는지 시아버지는 꼴깍하고 침을 삼켰답니다. 얼마 뒤에 둘째 아들이 들어오자 이번에는 둘째 며느리가 순두부를 가득 떠서 양념을 넣어 제 남편에게 주었답니다. 둘째 아들도 아주 맛있게 먹었지요. 시아버지는 또 군침을 꼴깍 삼켰답니다. 어허 이것들 봐라 시애비는 줄 생각도 않고 제 서방들만 먹이는군. 그때 셋째 아들이 들어왔어요. 셋째 며느리도 기다렸다는 듯이 순두부를 얼른 떠다가 제 남편에게 주었지요. 이때 칭얼거리는 아기를 업고 시어머니가 들어왔답니다. 해미야 애패가 고픈 모양이구나 저 좀 주거라 시어머니는 손자를 며느리 품에 안겨주고 시아버지께 순두부 좀 드렸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며느리들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대답도 못하였지요. 이런 망할 것들 같으니라고 네 아버님께서 순두부 좋아하시는 걸 알면서도 안 드렸단 말이냐 시어머니는 순두부를 한 바가지 떠서 양념을 쳐가지고는 사랑빵으로 들어갔답니다. 이것 좀 드시구려 할머니 말에 할아버지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함 내 마누라가 최고지 나도 내 마누라가 있다고 할아버지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답니다. 잉어를 잡아준 개 깊은 산골에 딸 하나를 데리고 사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병이 나서 몇 달 동안 누워만 있었지요. 잉어를 구워 먹으면 병이 나을 텐데 어허 어느 날 어머니의 꿈에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혀를 차며 말하였어요. 잉어, 잉어 말씀이십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가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무슨 나쁜 꿈을 꾸셨어요? 소년은 어머니를 흔들어 깨웠지요. 잉어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데 정말일까? 소년은 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어머니, 잉어를 먹으면 병이 낫는데요? 글쎄다. 이 겨울에 어디 가서 잉어를 구하겠니? 그래도 병이 낫는다는데 한번 찾아봐야지요. 아니다, 얘야. 그러지 마라. 이런 산골에 잉어가 있겠니? 어머니는 어느새 다시 잠이 들었어요. 소년은 잉어가 어디에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래, 산 속에 있는 연못에는 있을 거야. 소년은 어머니가 깨지 않게 살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산은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였지요. 여기 어디에 연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소년은 쑥쑥 빠지는 눈속을 헤치며 연못을 찾았답니다. 그러나 워낙 눈이 많이 쌓여 길을 찾을 수 없었지요. 바로 그때 누런 개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달려왔어요. 개는 소녀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꼬리를 치며 앞장을 서서 걷기 시작하였지요. 이상하게 생각한 소녀는 개를 뒤따라 갔답니다. 개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소녀를 바라보았어요. 한참을 가던 개는 우뚝 멈춰 섰지요. 소녀가 찾던 연못이었어요. 누렁아, 네가 찾아주었구나. 정말 고마워. 연못은 꽁꽁 얼어있었답니다. 소녀는 연못으로 가까이 다가가 긴 장대로 얼음을 깼지요. 잠시 후 얼음 구멍이 커다랗게 뚫렸어요. 소녀는 장떼 끝에 뾰족한 창날을 묶어 물속에 넣었답니다. 긴 막대기로 마구 휘저었지요. 그러나 잉어는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개가 얼음 구멍 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개는 커다란 잉어 한 마리를 물고 나왔답니다. 소녀는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누렁이야, 정말 고마워. 이젠 서둘러 집에 가봐야겠어. 소녀는 개가 잡아온 잉어를 그릇에 담았답니다. 이번에도 개는 소녀보다 앞장서서 걸었지요. 덕분에 눈길을 헤매지 않고 마을로 내려왔어요. 개는 소녀가 집 가까이로 왔을 때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소녀가 개를 찾아 두리번 걸을 때였어요. 얘야, 너의 효성이 지극하여 도움을 받은 것이니 얼른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잉어를 고와드리거라.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소녀 앞으로 다가오며 말하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너를 데려다 주고 잉어를 잡아온 개는 개가 아니란다. 개가 아니라면 무엇이지요? 저 산 속에 사는 호랑이란다. 아니에요. 분명히 개였는걸요. 네가 무서워할까 봐 개로 변해 있었던 것이란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그럼. 그리고 나는 저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란다. 할아버지는 눈 덮인 산을 가리켰지요. 소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소녀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얼굴을 꼬집어 보았지요. 꿈은 아니로구나. 소녀는 집에 돌아와 잉어를 정성껏 구워 어머니께 드렸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지요. 소녀는 개로 변해 잉어를 잡아다 준 호랑이에게 감사하며 더욱 어머니에게 효도하며 살았답니다. 양가죽으로 물리친 괴물 옛날 어떤 고울에 몸집이 크고 배짱이 두둑한 선비가 살았답니다. 이 선비는 과거에부터 관리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지요. 하지만 머리가 좋지 않은 건지 운이 따르지 않는 건지 과거를 볼 때마다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선비의 집은 무척 가난하였지요. 아내가 삭바느질이나 품파리를 하여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어요. 따라서 선비는 늘 아내에게 미안하였지요. 어느 날 선비는 장터에 갔다가 나라에서 붙인 방을 보았답니다. 평양감사로 부임하고 싶은 선비는 대궐로 찾아와라. 선비는 방에 적힌 글을 보자 가슴이 뛰었답니다. 과거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평양감사로 부임할 수 있다. 높은 벼슬아치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구나. 선비가 이런 생각을 하며 방을 들여다볼 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선비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자네 나라에서 왜 평양감사로 부임할 사람을 찾는지 아는가? 알다마다 평양감사로 새로 부임하는 사람은 하루를 못 넘기고 죽는다고 들었네. 그러니 누가 평양감사를 하고 싶겠는가? 그렇지. 나라도 평양감사로 가라고 하면 안 갈 것이야. 아무리 벼슬이 좋다지만 죽을 자리를 찾아갈 필요야 없지 않은가. 선비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앞으로 과거 시험을 몇 번이나 더 보겠는가. 설령 과거에 급자한다 해도 늦은 나이에 벼슬길로 나아가 평양감사가 되기는 어려운 일이지. 차라리 이번 기회에 평양감사가 되어 단 하루를 살더라도 떵떵거리며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평양감사를 하다 죽으면 나라에서는 아내에게 평생 먹고 살만한 양식을 내려주었지요. 선비는 평양감사가 되기로 마음을 정하고 대골로 찾아갔답니다. 임금은 선비를 만나보고는 그 배포가 마음에 들었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비를 평양감사로 임명하였답니다. 선비, 아니 신임감사는 아내를 데리고 평양으로 내려갔어요. 새로 부임하여 이런저런 보고를 받고 나니 어느새 밤이 되었지요. 평양감사로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된 것이랍니다. 신임감사는 다른 감사들과 달랐지요. 아랫사람을 시켜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초를 뱉게 준비하여 동원마당에 켜놓아라. 그리고 군졸들을 풀어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게 하라. 감사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세력의 침입에 대비해 방안에 병풍을 아홉 개나 쳤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속에서 칼을 뽑아둔 채 아내 곁에 서 있었지요. 감사는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다 실패하면 아내를 납치해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내의 손목에 명주실 한 타리를 묶어두었어요. 밤이 이슥해지자 동원에서는 괴이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동원 주위에 환하게 밝혀놓은 백개의 촛불이 벼랑간 한꺼번에 꺼져버린 것이었지요. 나중에 아랫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감사들은 이때 너무 놀라 숨이 끊어졌다고 하였답니다. 불을 켜보니 이미 죽어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임 감사는 겁이 없고 배포가 큰 사람이었어요. 다시 불을 켤 때까지 멀쩡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감사는 불이 꺼진 사이에 아내가 사라졌음을 알았답니다. 한 방에 같이 있었는데 아내만 없어지다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지요. 감사는 아내의 손목에 묶어두었던 명주실 한 타래가 계속 풀려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거의 다 풀린 다음에야 멈췄지요. 감사는 날이 밝자 군졸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봐라 이 명주실을 따라가 보자. 감사는 군졸들을 거느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명주실을 쫓아가니 큰 바위가 나오고 그 명주실은 바위 틈으로 들어가 있었지요. 바위 틈이 좁아서 따라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무거운 바위를 둘 수도 없고. 아내를 납치한 것은 괴물이 분명해. 이 바위를 통과하면 괴물의 소굴이 나오겠지. 어쩌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바위가 열릴지도 모를 일이야. 감사는 군졸들과 함께 바위가 보이는 나무 뒤에 숨어 바위가 열리기를 기다렸답니다. 며칠이 지나 보름날이 되었지요. 둥근 보름딸이 두둥실 떠오르자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바위가 열리기 시작하였어요. 옳거니 이제 알겠다. 저 바위는 보름에 한 번씩 저절로 열리는구나. 보름달이 뜨면. 감사는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답니다. 이윽고 바위 속에서 흉축하게 생긴 괴물이 나왔답니다. 괴물은 바깥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바위 속으로 도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괴물은 동아줄을 타고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흠 나도 동아줄을 만들어 타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구나. 감사는 군졸들에게 칡줄기를 캐어오라 해서 길다란 동아줄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는 군졸들에게 동아줄 한쪽 끝을 잡게 하고는 동아줄을 타고 내려갔지요. 바위 속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답니다. 한참을 내려가니 바닥에 닿았고 빗줄기를 따라 걷자 동굴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이 나왔답니다. 땅 속에 이런 세상이 숨어있었구나. 괴물이 아내를 이곳으로 납치해갔단 말이지. 땅 속 세상에는 기와집도 있고 논밭도 있었지요. 바깥 세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어요. 감사는 여기서 사는 괴물과 마주칠까봐 우물가에 있는 버드나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답니다. 잠시 뒤 한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길러왔지요. 감사가 내려다보니 자기 아내였어요. 운이 좋구나. 이곳에 오자마자 아내를 만나다니. 그러나 큰 소리로 아내를 부를 수가 없었지요. 어디선가 듣고 괴물이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꾀를 내어 버드나무 잎을 한 주먹 따서 물 항아리 위에 떨어뜨렸답니다. 아니, 이게 뭐지? 물을 버리고 다시 떠야겠구나. 아내는 물을 쏟아버리고 다시 물을 기러 항아리에 담았지요. 그러자 감사는 또 버드나무 잎을 따서 물 항아리 위에 떨어뜨렸어요. 그제야 아내는 버드나무 위를 올려다보았답니다. 남편이 자기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지요. 아내는 깜짝 놀라며 감사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오셨어요? 이곳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사는 마을입니다. 감사는 나무에서 내려와 자기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아내에게 설명하였어요.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당신을 구하러 왔소. 그러기 위해서는 괴물을 없애야 하오. 이따가 괴물을 만나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무서워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오. 그래서 괴물이 무서워하는 것을 알아내 나한테 알려주시오. 나는 계속 이 버드나무 위에 숨어 있을 터이니. 알겠습니다. 아내는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기와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 괴물이 사는 집이었지요. 아내는 괴물의 한여가 되어 괴물을 돌봐주고 있었답니다. 괴물은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지요. 아내는 괴물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어 비위를 맞춘 뒤 넌지시 물어보았답니다. 당신은 워낙 강하고 훌륭하신 분이니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겠지요. 괴물이 대답하였어요. 그렇지도 않아. 나한테도 무서운 것이 한 가지가 있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약하다는 양을 보면 전혀 힘을 못 써. 양가죽이 몸에 닿기만 해도 심장이 멎어버리는 걸. 그렇습니까? 참 재미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양을 무서워하다니요. 저녁때 아내는 물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왔답니다. 그리고 버드나무 위에 있는 감사에게 괴물의 비밀을 전해주었어요. 감사는 생각하였지요. 괴물이 양가죽을 가장 무서워한다. 양가죽을 구할 방법이 어디 없을까. 내가 가진 물건 가운데에는 양가죽이 없던가. 감사는 칼집에 손이 갔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요. 옳거니 이 칼집은 양가죽으로 만든 것이야. 감사는 허리에 두른 칼집을 풀어 아내에게 주며 말하였어요. 밤에 괴물이 잠들면 당신이 이 칼집으로 괴물을 해치우시오. 칼집은 양가죽으로 만든 것이오. 그날 밤 아내는 괴물이 잠에 들자 괴물의 얼굴에 바싹 칼집을 들이대었어요. 순간 괴물은 몸을 부르르 떨더니 곧 숨이 끊어졌답니다. 그뒤 감사는 아내와 함께 지내다가 바위가 저절로 열리는 보름날 밤에 땅 위 세상으로 무사히 빠져나왔답니다. 능참봉을 하니까 거둥이 한 달에 스물아홉 번이라. 조선의 21대 왕은 영조 임금입니다. 용조 임금에게는 아주 영특하고 재주가 많은 아들이 있었지요. 늦게 얻은 자식이라 영조 임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왕자는 열몇 살에 임금 자리를 물려받게 될 왕세자로 정해졌어요. 똑똑한 왕세자는 영조 임금 대신 왕의 일을 맡아 하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영조 임금 밑에서 세력을 잡고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던 무리들에게는 왕세자가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서 왕세자를 모함하였지요. 왕세자를 버려야 합니다. 왕세자는 임금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어라 나를? 왕세자를 뒤주에 가둬라. 왕세자는 간신들의 거진 모함에 희생되어 젊은 나이에 쌀을 넣어 보관하는 뒤주에 갇혀 죽었답니다. 이 왕세자가 바로 사도세자이지요. 영조 임금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정조 임금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답니다. 정조 임금은 남달리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한스러운 죽음을 한시도 잊지 못했지요. 여봐라 벽파 일당을 잡아드려라. 정조는 왕위에 오르자 가장 먼저 간신들을 몰아냈어요. 벽파는 영조 임금 때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이었지요. 간신들을 모두 몰아낸 정조 임금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의 새로 모셨답니다. 그리고 수원 성을 만들어 수원에 머무르면서 아버지 무덤 곁에 있을 때가 많았지요. 정조 임금은 수도를 아예 수원으로 옮기려고까지 했답니다. 이때 수원 근처에 아주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여보,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어디 가서 벼슬이라도 하나 얻어야지요. 하루는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살 궁리는 않고 날마다 책만 읽고 있는 선비가 한심했던 것이지요. 때가 되면 나도 벼슬 한자리 하겠지요. 우리 조금만 참아봅시다. 그러나 벼슬 자리는 쉽게 나지 않고 살림은 더욱더 쩌들리기만 했답니다. 수원에 모신 사도세자의 무덤은 육룡이라 불렀는데 그 능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어요. 능을 지키는 사람으로 누가 알맞겠느냐. 하루는 수원성에 내려와 있던 정조 임금이 신하에게 물었지요. 소신이 알기로 이 마을에 선비가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맞을 것 같사옵니다. 그럼 그 선비를 불러 능을 잘 관리하게 하여라. 가난한 선비는 이렇게 해서 사도세자의 능을 관리하는 참봉이라는 벼슬을 얻었어요. 참봉은 좋은 구품으로 벼슬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선비는 무척 기뻤답니다. 능참봉은 아주 편한 벼슬이었거든요. 무덤 주위에 난 잡초를 뽑거나 누가 무덤 주위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 않나 지키고 못된 도적이 무덤을 파헤치는 것을 막기만 하면 되었어요. 이따근 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도 능참봉의 일 가운데 하나였지요. 그런데 모처럼 얻은 능참봉 일이 여간 바쁜 게 아니었답니다. 효성이 지극한 정조 임금이 날마다 능참배를 오는 바람에 잠시도 쉴 틈이 없었지요. 정조는 연락도 없이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찾아와 아버지 능 옆에 앉아있다 가곤 하였어요. 능참봉은 늘 임금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여간 고달픈 게 아니었답니다. 오랜만에 벼슬짜리 하나 얻은 게 이 모양이니 한숨만 푹푹 나왔지요.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일을 하여 좋아했더니만 그 일이 괴롭고 힘들어 얻는 게 없을 때 하는 말로 능참봉을 하니까 거둥이 한 달에 스물아홉 번이라 라는 속담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답니다. 옛날 어느 곳에 홀 시어머니가 외동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둘 사이가 아주 나빠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대었지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 하나 있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미운 데가 없었어요. 옛말에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쪽 둥근 것도 밉다더니 딱 그 꼴이지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가 어른으로 안 보여요. 그냥 원수 중에 상, 원수지요. 그러니 둘이 만났다 하면 힐끔, 헬금, 실죽, 셀죽, 티격, 태격, 옥신, 각신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답니다. 가령 시어머니가 나들이라도 갔다가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 어머니. 저녁에 오시겠다더니 벌써 오셨어요? 며느리는 그냥 인사 치레로 하는 말인데 그래, 이곳아. 내가 일찍 들어오니 꼴보기가 싫으냐? 시어머니가 짐짓 어깃장을 놓고 그러면 며느리도 지지 않지요. 아, 참. 어머님도 무슨 애문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해문 소리라니. 너 어른한테 말대꾸하는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웠느냐? 말대꾸라니요. 억지 말씀은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것이 어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네 친정에서는 어른한테 고렇게 바락바락 기어오르라고 가르쳤느냐? 왜 꾸준 친정은 둘 추고 그러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그래, 밉다 미워.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거사.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제가 왜 나가요? 제가 제 집을 두고 어딜 나가나요? 얼씨구, 이게 왜 네 집이냐, 내 집이지. 저것이 이제는 아주 집까지 빼앗으려드네. 이렇게 시끌벅적 싸움이 벌어지니 이게 참 어디 예산일인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일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어머님, 이거 잡수세요. 오냐, 너도 먹어라. 이러고 오순도순 사근사근 잘도 지냈는데 어쩌다 그만 한 번 사이가 틀어지더니 내쳐 배배 꼬이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정하수를 떠다 놓고 신령님께 빈다는 것이 서로 없어지기를 비는 거예요. 신령님 좀 비나이다. 저 못된 며느리인지 개떡인지 범에게 물려가든 도적에게 잡혀가든 하루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신령님 좀 비나이다. 저 사나운 시어머니 명줄까지 길어지면 그 등산에 내 명대로 못 살 테니 하루빨리 저승으로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해대니 참 민망한 일이지 뭐예요. 하루는 한 스님이 이 집에 동냥을 왔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방자질하는 걸 엿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앞마당에서 며느리는 뒷곁에서 정하수를 떠다 놓고 빈다는 것이 서로 없어지기를 빌고 있단 말이지요. 그걸 보고 스님이 꾀를 하나 내었어요. 먼저 시어머니한테 가서 은근히 수작을 걸었지요. 소승이 보아하니 늙은 보살님은 못된 며느리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못된 며느리 내치는 방도가 하나 있기는 한데 어디 들어보시렵니까? 아이고 스님 제발 그 방도 좀 일러주시오. 이제부터 며느리를 만나면 반드시 앞니를 보이십시오. 앞니를 천번만 보이면 며느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며느리한테 가서 또 수작을 걸었지요. 소승이 보아하니 젊은 보살님은 나쁜 시어머니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합니다. 나쁜 시어머니 저 세상으로 보내는 방도가 하나 있기는 한데 어디 들어보시렵니까? 아이고 스님 제발 그 방도 좀 일러주시오. 이제부터 시어머니를 만나면 반드시 정수리를 보이십시오. 정수리를 천번만 보이면 시어머니는 잠자다가 저 세상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한테 방자질 하느라고 야단이 났어요. 며느리를 만나기만 하면 히히 하고 입을 벌려 웃는거지요. 앞니를 보이자니 입을 히히 안 벌릴 수가 있나요? 그것도 천번씩이나요. 만나기만 하면 히히 눈만 마주치면 히히 이래도 히히 저래도 히히 며느리만 보면 히히 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 이건 뭐 웃읍기도 하고 갓짱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웃으면 웃었지 성낼 일은 아니거든요. 날이 가고 달이 가니까 시어머니가 슬슬 귀여워도 보이는 거예요.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한테 방자질 하느라고 야단이 났네요. 시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시도때도 없이 까딱하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거지요. 정수리를 보이자니 절을 까딱 안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천번씩이나 말이지요. 만나기만 하면 까딱, 눈만 마주치면 까딱, 이래도 까딱, 절에도 까딱, 시어머니만 보면 까딱하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이건 뭐 겸연쩍기도 하고 무한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참 고마우면 고마웠지 기분 상할 일은 아니거든요. 날이 가고 달이 가니까 며느리가 슬슬 곱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석 달 지난 뒤에는 둘이 그만 정이 담뿍 들어버렸어요. 어머니, 이거 잡수세요. 오냐, 너도 먹어라. 이러면서 오순도순 사근사근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오숫에 가고 감사합니다.